1. 준짱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짱일본어 한마디입니다. 1.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종지형에 붙여서 자신만의 추측 을 표현합니다. 3. 다로는 일 것이다. 라는 추측 을 나타냅니다. 4. 또 오노우의 또는 이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오노우는 생각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5. 또 오노우는 라고 생각한다. 라는 주관적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5. 먹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6. 먹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 먹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 먹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嘘じゃ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8.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9.嘘じゃ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9.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9.嘘じゃ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10.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もう終わ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10. 이미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もう終わ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11. 이미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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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맑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맑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